이게 무관주인가 않죠? 제가 반주 기다리는 척 한 번 해봤는데 처음 시작은 무관주에요? 하나 둘 셋 넷 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릇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키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고 미쳐 록을 내다보니 3,4,5 아이들은 재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다른 새우 눈에 빨갛빨한 아침 잠든 어머니의 품주도 엉글엉글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아픈 틈이 냄새가 어우러지 가을 아침 내겐 정말 거만한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거만한 행복이야 은상만 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본다고 언제나 그릇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내 눈 귀에 채채기 할까 말까 음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